은행은 안 망해 돈 받기 쉬운 놈들한테만 돈을 빌려주거든 그 사람들 은행에서 돈 받게 도와주는 게 내 좌비야 이게 중요한 표현이다 도와준다 제가 주는 대본대로만 하면 돈 나옵니다 아니 저 어떻게 돈 떼먹히는 적이 없지 얘는 인간 잡지 않은 일을 인간 잡게 하는 재주가 있거든 쟤트라고 매너 있게 돈은 어차피 다 더러운 거야 그 더러운 거에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 사업상도 이런 거 할 줄 몰라? 몸 좀 다 줬지? 돈이 다 됐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작업 하나만 합시다 일명 온라인 작업 대출 작업 끝나고 나면 저 가득 뜹니다 자극 끝나고 나면 저 이바락 끕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